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바로 앞에 방패자 같은 곳이 드라마 도깨비 촬영장 요즘에 핫플레이스 로또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 도깨비 촬영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가짜 입니다 예 진짜는 한 100m 50m 옆에 진짜 촬영기가 있고 여기는 가짜 촬영장 입니다. 비슷한 속임수 조금 더 가면 진짜 도깨비 촬영장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가 진짜로 도깨비 촬영장 입니다 지나갔죠 안내 간판 저깁니다 저기 이식대트리 핫플레이스 장소 입니다